그냥 친구 끌 Just a friend? Of course 근데 둘 중 무슨 차이에요? 친구야 나 좋아한다 정모님 죄송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1층 찾아 2층 찾아 2층 찾아 2층 찾아 2층 찾아 정신 나간 줄 이 자식 뭐 괴롭히면 그냥 남친 있다고 해보냐 까짓 것 그거 내가 해줄게 2층 찾아 2층 찾아 2층 찾아 3층 찾아 2층 찾아 2층 찾아 짝사랑 그녀한테 할 고백을 나한테 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한테도 나한테도 못할 짓이란 거 모르나? 신대표님은 업무가 바쁘신 분 그럼 한술두고 가도 되겠습니까? 왜 괜찮아? 2층 찾아 2층 찾아 2층 찾아 2층 찾아